누키와 친구들 퍼즐도 척척 정리도 척척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은 알쏭달쏭 재미있는 퍼즐놀이를 했어요 왜 꼭 뒷정리를 해야 되지요? 이건 여기에 척척척 잘했어요 이제 연필들도 제자리에 놓고 어? 안 닫히네 이거 눌러도 안 되고 아, 이거 때문이었구나 바꾸, 벽장에 내 야구 방망이 좀 잠깐 넣어놓으면 안 될까? 그래, 그러지 뭐 어? 이게 다 뭐야? 아이 참,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서 차곡차곡 넣어야지 자, 책은 여기에 자, 여기 자, 차곡차곡 여기도 좋아 여기 인형들아 잘자 자, 이제 닫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방이 아주 깨끗해졌죠? 모두들 뽀글이 보러 갈래요? 가서 재밌게들 놀아요 안녕 맞으세요 zar 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